방문수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자 좋은 코 님의 부름을 받고 지금 주전으로 뛰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한 점씩 주고받았습니다 자 놓치지 않아 스코어는 2대1 자 이번에는 깊은 서비스로 스코어는 3대2 네트 맞고 벗어 스코어는 4대2 시작부터 황하게 임규현의 서비스 자 즉선 대각선 스코어는 5대4 이번에는 백핸드 두 점의 리드 두 점 뒤져있는 임규현 자 엣지볼은 6대5입니다 김루스의 코 덥스픈 다시 한 번 찍어냅니다 결국 마 서로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백핸드로 받아 직선쪽 스코어는 8대7 백악선 빠르게 구 만들었습니다 8대8 이번에는 백핸드로 자 이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인올 자 백핸드 서비스 자 백악선 공격 직선쪽 탑스피 직선 다시 한 번 갑니다 스 아 스매쉬 자 이번에는 임규현 김문수의 서비스 백핸드를 직선으로 제블리 씨브 백핸드 네트 맞고 들어옵니다 강한 탑스피 직선 탑스피 랠리 임규현의 서비스 자 이번에는 깊은 코스 자 이번에는 깊은 코스 자 이번에는 깊은 코스 변화를 많이 줘야 돼요 자 이번에도 강한 선제 패스를 한 다음에 탑스피드 대결을 할 것인지 여전히 리드는 임규현 자 이번에도 직선 김문수의 서비스 자 김문수가 잠을 가져가면서 유리한 구지에 올라와 있는 김문수인데요 자 이번에도 자 지켜봤던 9대파에 자 이번에는 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요 답스피드로 선재를 잡습니다 다시 한번 받아치는 임규현 자 결국은 임규현 자 그 좋은 기억들을 살리면서 세 번째 게임에 돌입하겠습니다 김문수의 서비스 1대0 이번에는 긴 서브 하지만 받아줬습니다 온올 자 이번에는 임규현의 서비스 자 빼 자 이번에도 탑스피드 한 점에 리드 김문수 자 이번에는 플로 스코어는 4대2 임규현의 서비스 자 결국은 자 결국은 자 줄여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자 주려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돼요 바로 공격 아니면 공격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한 궁이 아니면 연결을 해나가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백헨데스 포인트 전환하면서 자 요 흔들 혁 Ừ 미규현 서비스 렛이었습니다 스코어는 7대4 잭 네시브 음 음 결과는 손 남들 선수들이 손끝에 달렸습니다 이메인 백헨드 Pourquoi 넝 백헨드 깊은 코스 짧게 바로 공격 긴 서비스 바로 직선 네트 맞고 짧게 자 여기서 자 이번에는 김유현의 서비스 자 직선 네트 맞고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'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're in too deep and you and I we got